무작위 희귀 후보를 하나 획득합니다. 선장의 탈윤 네 선장님 잘 안들려? 요? 네 선장님 오우와우 오우 피해는 피해 디사필 디너미앙 혈안 난타 위압 노답 카드들 어디서 노답 카드를 세개 모아와냐 화염 장벽 야구아 포션 야구아 포션 편안해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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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 타락.. 타락 쓰고 싶다 빰밤밤밤밤 뚬 땅땅 그래도 보스는 수호자네 enda 다음은 타락 아이씨 바이아라 아야 10권 흘려보내기 킹력 황내기 최대 세력 증가 10권 있는데 저희가서 미트볼 하나 먹을까? 감시병 천둥 몸풀기 몸풀 먹었으용 뭘 강호하지? 그 무엇을 포메랑칼눈을 진화 포류 맞춰서 가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룬 문자들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화염 장벽 트고 이중타격 룬반구가 사기 안 치는 모드 이런거 나와도 재밌겠다. 사실 아무 효과 없는거지 아무것도 안 바뀌는 모델 더는 룬반구가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. 무감각 바리무감 무감바리 그냥 타격이나 줄까 무감각 무감각 집으면 제거를 못하는데 뭐 어서오세요 어허우 뭐 저정도면 괜찮네 음... 무감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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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운 무감각 물음쪽 무감각 무감각 미paced 어둠의 봉 아 이걸 때릴줄은 몰랐는데 어서오세요 기사 난관, 진화, 기사 다 뽑았네 무감감 타락 몸박 같은 건 일리에서 나오겠지 이 정도면은 강화 못하려나? 강화하고 싶은데 체력 26이면은 강화는 좀 힘들나? 다음 일반복도 한대도 안 맞으면은 강화해 보겠는데 소용돌이 강화 소둘 졸라야 강화 아이고 난 아이고 편쌤다 주워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그램님 다음은 뭐죠? 그램님 다음은 카카입니다 아 버닝블러드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폼타 화장 징끈 이도류 이런 카드들이 필요한게 아닌데 닐리님 살려주세요 무감각 자록성 바로 가져갔소 산지직송 1 2 5 원 4 에이 2 5 5 곧 온다, 과픽 상선입니다. 어포 기사. 몸박. 몸박색이 왜 이제 나가냐. 몸박색이 왜 이제 나가냐. 어, 접시. 제물. 제물이다, 제물. 맞다, 제물죠. 딜리 있는데, 왕관 목사. 릴리가 있는데, 무슨 걱정? 물음표 캐드도 있네. 왕관이니까 애들 별로, 애들 잡지 말고 도망이나 다니자. 더블 규준. 앞에 가면 지울 수 있는데. 차 세트. 오코덱이라서 필요 없을 것 같아. 병제물. 참호. 주판도 살까. 없는 것보다 낫겠지. 포샷. 헤헤이. 뭐 그럴 수도 있지. 바리키드 극구. 엘리트 잡을 때의 규준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네. 아우셋. 누가 규준에 선선 달아냐. 아우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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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셋. 아우셋. 가. 어. 철힌보단 일단 규준부터 지우고 이제 규준 지웠으니까 천천히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든든한 닐리의 구서가 있는데 근데 요즘 맥히는게 불풍기가 절힘 보다 센거같은데 기분탓인가 여드메퐁 신성? 규준? 제물? 빠따제물? 신성은 별 필요없어 보이네 퍼즐이랑 제물이랑 구상은 어차피 진화있고 기사있으니까 필요없겠지 토탈 삭제 좀 또 났었다 그지들다 참호도 강화 때려놓을까 포탈 개똥 이벤트입니다 포탈 개똥 이벤트입니다 스피드런 가능 아 이거 몸박도 없는데 밀리에서 뽑았으면 되긴 한데 뭐 대충 사모 강화하면 어떻게 되겠지 뭐 못 사는거 하는거 타인 부장님 냐 뜨아 어차피 때로 점점 이걸 유니 아 이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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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... 갓 붐기 룬반구라 답이 없네 야 이거 위험하다 몸박도 없고... 아 근데 뭐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제... 카카을 잡았고 그... 뒤에가 문젠데... 아 그냥 몸박 나올 때까지 내리나... 아하... 마이크 인식... 999... 어후... 이게 아이언클래드지... 아... 손님이로만... 내가... 손입니다... 몸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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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.. 저 240은 모드입니다. 일반 카드인데 겁나 안나오네요. 아잇! 불풍키라도 쓸걸. 나왔다. 상점에서 몸박 하나 주겠지? 희망 회로. 기사 강화할까? 참호는 별로 강화 안해도 될 것 같은데. 난관 기사 흘내 경로 요런거 강화해야 되지 않나? 방어로 조금 낮으니까 무장해제 넣어서 심장 고동. 심장 딜 한번 맞고. 지나를 뽑았어야 했는데. 뭐야 이놈? 삼방어도 멸실. 무모한 돌진. 무모한 돌진도 괜찮긴 하겠네. 무모한 돌진. 난 참기. 기사 다 나와주면 어퍼로 나머지 덱 돌리면 되는데 기사가 나오니까. 돌리질 못하네. 무훌골랑 이뎀. 어따 왔습니까? 아힘 마이너스 3됐어. 이제 데미지 안들어간다. 0만큼 3번 줍니다. 어. 흰 마이너스 6 만들자. 오오. 개굴. 저맥투성이보다 더 안조네 마이너스 칩 아싸 비늘 마리 진화 참호 못쓴거 아쉽네 진짜 아쉽네 갓격파 방어도 푸셔는 참호 잡히면 그때 같이 씁시다 옅하니까 화염장벽 걸어내고 영절 필요할 것 같다 기사가 하루안 잡혀서 평상 평상 아 pp 써야란다 청동빈을 떠서 대단히 안정권이지 형상까지 떴으니까 깬거나 마찬가지 제가 구멍이 보기 뱀 뱀 다음 뱀 뱀 뱀 뱀 뱀 저러다가 갑자기 힘 50 올리고 막 들었는데 깨시 자해하는 미친의 심장 쓰릉 클 심장 허접해 이것이 아이온클래드다